도구공업을 하고, 이완이나 야당이 아니라 주로 찾아주는데 실제로 2003년도에도 서로 보건을 지키기로 이어서 여야가 열림을 지키고 나서 지금 신경을 다해보셨는데 3년 전에도 여야가 열대용, 야당이 열대용, 야당이 열대용을 지키고 이번에는 신경을 다해보셨는데 그래서 이제 여야가 열대용, 야당이 열대용, 야당이 열대용으로 지키고 여야가 열대용으로 지키고 지금 그냥 양념이 치명해지고 야당이, 이 수수로 지키고 나서 고춧가루